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과학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신 실력들 마음껏 시험장에서 펼치시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의 지구과학 1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황사 문제네요. 자, 그림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어느 황사. 자, 황사 나오면은 아하, 우리나라 주로 봄철이겠구나. 자, 그리고 건조한 중국 내륙에 건조한 사막 지대나 황토 고온 지대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주로 봄철에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도 이동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떠올라야 되겠지. 자, 근데 이제 그 황사의 발원지가 있고요. 그 관측소 A하고 B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황사는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위치한 중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제 이동해 가면은 A에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B지역에 영향을 줄 거야. 근데 나를 보니까 황사 먼지의 농도, 황사 농도를 기억하고 니은의 순서로 나타낸 건데 지금 A에 먼저 도착하는데 먼저 황사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억이지. 이게 A에서 관측한 거. 그리고 조금 있다. 니은에서 있는 황사 농도가 높아지니까 니은이 B에서 관측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기억번. A에서 관측한 황사 농도는 기억이다. 맞네. 그러나 니은번. 발원지에서 발생한 황사 발생 시기는 자, 보세요. 5월 30일이면은 5월 30일은 이때인데 이미 B지역에도 황사 먼지가 도달한 거잖아. 그러면은 발원지에서 이제 발생한 황사 먼지가 이동을 해가지고 B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생한 시기는 이 B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5월 30일 이전에 황사가 발생을 했어야 돼. 근데 5월 30일에 황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자, 그런데 디귿번. 무효풍을 타고 이동하였다? 아니야. 황사는 항상 편서풍을 타고서 중국 내륙에 있는 먼지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해오는 거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동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걸 기억 하나밖에 없겠지. 자, 다음 2번. 자, 전형적인 플룸 구조로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림은 플룸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A하고 B는 각각 뜨거운 플룸하고 차가운 플룸 중에 하나라고 돼 있는데 일단 A지역이 지금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섭입대 지역이지. 섭입대 하부. 근데 이제 섭입이 일어나면 보통 한 670km 부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은 혹시 우리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건 올해 뭐 수능에 나오진 않았지만 숫자들 시험에서 나옵니다. 섭입하는 물질들이 섭입에 의해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보통 최대 깊이가 한 670km. 거의 한 700km 그 부분까지야. 근데 여기 맨틀과 외계의 경계면은 한 2900km 정도 되죠. 그럼 섭입하는 물질이 여기서 쌓여.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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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물질의 밀도가 커지게 되겠지. 그게 어느 순간 툭 하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차가운 플룸이 되는 거야. 이건 주변보다도 온도도 낮고 지진파의 속도는 좀 빠르고요. 밀도는 좀 큰 게 특징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맨틀과 외계의 경계에서 가열이 되잖아요. 그럼 맨틀과 외계의 경계에서 뜨겁게 가열되어 있는 맨틀 물질이 상승하게 돼. 이게 이제 뜨거운 플룸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플룸 구조라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럼 보기 갑시다. 기역번. A는 차가운 플룸이다. 맞네. 그 다음 니은번. B에 의해서 호상률도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B지역 같은 경우에는 플룸 상승류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이게 만약에 판의 경계랑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발산형 경계인 해령하고 연결이 되겠지. 근데 호상률도는 발산형 경계인 해령에서 만들어진 화산섬들이 아니잖아.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서비평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이 서비평 경계의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이렇게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판의 경계인 요 해구 있죠. 해구하고 나란하게 섬들이 발달하는 거. 이걸 우리가 호상률도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호상률도면은 이쪽이 발달하는 거지. B와 같은 플룸 상승류가 나타난 지역에서 발달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B에 의해서 호상열도가 나타난다. 니는 잘못된 거야. 그 다음 디귿 번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을 경계해서 B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멘틀과 외계의 경계 있잖아. 멘틀과 외계의 경계에서 지구 내부로부터 뜨거운 열을 받아. 열 교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가열된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해 주변보다도 온도는 높고 지진파의 속도는 좀 느리고요. 밀도는 좀 작다라고 얘기하죠. 온도가 좀 높은 지역 밀도가 작은 거. 어쨌든 디귿 번 잘못된 거. 알겠죠? 이거 되게 주의하라고 그랬죠. 항상 차가운 플룸이 내려가는 것도 멘틀과 외계의 경계까지 내려갔다가 가열되어 상승하는 거. 멘틀과 외계의 경계 부근에서 상승이 올라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딱 바로 이제 수온연분도 문제인데 이거 상황을 좀 잘 봐야 돼. 이런 문제는. 자 그림은 어느 고위도의 역이래요. 고위도의 역에서 A하고 B시기에 각각 측정한 깊이 50에서 500m의 해수 특성을 수온연분도에 나타낸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심이 깊어질수록 되게 수온이 낮아지니까 자 수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 여기가 50m가 될 거야. 50m. 그리고 수온이 가장 낮은 여기가 500m인데 이건 똑같은 지역의 시기가 다른 거야. 시기가 다른 건데 그럼 표충소는 아무래도 좀 비가 좀 더 높다. 근데 위에 표충까지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뭐 수심이 깊은 심해청은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염분이 담수의 양에서만 결정이 된대. 아 그러면 담수하고 염분의 관계. 우리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공부하잖아. 주로 이제 위도에 따른 염분 변화는 증발 마이너스 강수. 그리고 육지 근처하고 먼 바다 또는 계절에 따른 영향을 볼 때는 강수량 혹은 이런 비가 얼마나 내리냐에 따라서 강물의 영향. 즉 담수의 영향이 큰지 작은지. 그래서 담수의 영향이 클수록 대개 이건 표충해수의 염분의 영향을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표충해수의 염분은 낮아진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 극지망으로 가면은 이제 빙하의 영향을 좀 받는 거지. 자 그럼 하나씩 보자. 자 A시기에 A시기는 이거지. 깊이가 깊어질수록 등밀도선 봐봐.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밀도가 작은 등밀도선. 오른쪽 하단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큰 등밀도선이야. 그러면은 A같은 경우에 여기서 시작을 하지. 근데 밀도가 쭉 계속 증가하기만 하죠. 등밀도선 보면은. 여기 밀도가 가장 큰 등밀도선이니까. 그래서 기역번 A시기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는 증가한다. 맞네. 그 다음 니은번. 50미터 계피에서 산수의 용해도 물어봤어. 아 기초의 용해도 물어봤구나.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크게 세 가지 영향을 미치지. 세 가지가. 수온, 염분, 수확. 그 중에 대개 시험은 수온하고 관련돼서 나오지만 이건 두 개 물어보는 거야. 문제에서 깊이 50미터니까 여기를 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수온하고 염분이 달라. 그럼 수온도 A가 낮고 염분도 A가 더 낮아. 근데 우리 기체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수온과 염분이 둘 다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크단 말이야. 근데 수온도 A시기가 낮고 염분도 A시기가 낮지. 아 그러니까 기체에 당되는 산소 용해도는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은 맞겠다. 그 다음 디귿번 유입된 담수의 영향은 그냥 거의 표층하고 거의 비슷하게 취급할 수 있는 50미터 부분을 보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50미터의 염분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비교해봐. A시기가 B시기보다 50미터의 염분이 낮지. 아 그러면은 담수의 영향은 A가 B시기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귿번 잘못된 거. 알겠죠? 자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 아 그러면은 담수의 영향은 A가 B시기보다 크다. 아 그러면은 담수의 영향은 A가 B시기보다 크다.